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앞 갑천둔치 1원에 추진되던 물놀이장 건설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. 대전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유등교가 내려앉고 하천 재방 여러 곳이 잠기는 등 피해가 컸다며 물놀이장 조성도 하천 정비가 끝난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하천 정비를 끝낸 뒤 시설 조성까지 최소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민선 8기 임기 내 물놀이장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